누구게? 노래 잘하는 니나잖아요 잠들면 안 돼 장성민 상병 창조예술 영영여학과 27개 장성민 니나 여자 역할이잖아 안톤 체오비 그렇게 썼다고 새끼야 게이 새끼가 왜 이렇게 나대? 군대 가네 성민아! 이 새끼 어떻게 죽었나 몰라 진짜? 가슴으로 이기가 어떡해 하늘 병장 칼로 담근 장성민이가 5년차 하늘 병장 칼로 담근 장성민이가 5년차 하늘 병장 칼로 담근 장성민이가 5년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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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갑시다 제발 저 진짜 도망가야 돼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나 거기 다시 들어가면 저 진짜 죽어요. 시발! 제가... 온천에 신분 세탁하는 애들한테라도 한번 가보라고. 체험 작품이라면 다르네요. 최상태는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일해보지 않을래요? 체험의 갈매기를 뮤지컬로 만들 거예요. 공교롭게도 니나잖아요, 제가. 여권 있죠? 우리 오늘부터 배포할래요? 콜? 콜? 이제 그만 도망치고 열심히 살아봐. 나는 니나 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장리나 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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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조 멀리관ki 못했어도... 그는 죽도록 하고 싶은 거 하다 죽기도 한데 언제까지나 나는 잠들면 나 영국 다녀오면 같이 소주 한잔 미안해요 사인은 파상품기랑 과다출을 영양실조 때문에 쇼핑을 빨리 왔다고 하네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